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? 1. 경운기입니다. 2. 손수레입니다. 3. 콤바인입니다. 4. 트랙터입니다.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? 1.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. 2.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. 3.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. 4.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.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. 창고에 호수가 없네요. 아,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. 그래요? 그래요?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.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?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?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. 대신 물을 좀 주세요.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. apologies, 며칠pected. 모르겠네요. 이동해서